오늘은 여러분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질투하는 인간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월룸월 25만원짜리 방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다 취하던 거 그대로 옮겨와서 따로 산 건 없고 당근마켓 같은 데서 귀여운 거 주워다가 꾸며봤어. 라고 말하며 한 신혼부부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방을 보여주며 그들은 행복해하고 있죠. 비싼 가격들은 아니지만 정말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지만 행복한 결혼이 아니다. 인스타로 찌들어버린 특정 성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보기가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본 fm리스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남자 연봉이 여자보다 더 높은데 한남이랑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 한국 남자들아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자취방같이 보이고 구질구질해. 거지같고 구질구질해. 한국 남자는 저런 곳에 돈 아끼고 오피같은 곳에 7만원 턱턱 낼 듯. 컴퓨터랑 의자는 시발 존나게 좋아 보이는데 아내가 좋아할 건 돈을 존나 안 쓰네. 즉 그 컴퓨터는 삐까번쩍하게 맞추고 월 25짜리 신혼집은 시발크크. 뭔 신혼집을 당근해서 하는 거냐 우욱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글을 쓴 분께서는 와이프 암투병 하면서도 둘이서 손잡고 예쁘게 잘 살아보려고 꾸민 집인데. 여성시대 회원들이 저희를 향해 악플 900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번쩍번쩍하는 컴퓨터는 갬 좋아하는 와이프가 산 거입니다.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저랑 같이 놀려고 히오스 배우고 하세스톤 하는 착한 아내인데 참 속상하네요. 울 와이프 여성시대 댓글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꾸민 거보다 와이프 손길 하나하나가 닿은 거라 더 그렇네요. 라는 남성의 발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여기까지의 내용만 알고 계실 건데 이 뒤에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남성분은 고소를 선언하셨고 여성시대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자 우리 자랑스러운 fm리스트들은 악플 수준 미쳤내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주작이야 여시에서 저딴 댓글을 왜 쓰겠어. 여성시대 말고 타 사이트에서 나온 악플 같은데. 악플 900개는 허위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은 저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역시 당당한 가치들답게 아몰랑 내가 안했어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 그녀들에겐 결혼의 행복함이란 무엇일까요. 친한 친구들의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 상대 적박탈감이 든다. 주말마다 놀러다니고 행복해 보이는 거 보면 진짜 기분이 끝도 없이 추락한다. 인스타를 보면 현타오고 나만 가난한 것 같아. 친구들 인스타를 보면 화려해 보여서 질투나. 솔직히 나 인스타에 자랑하려고 월급 탕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랑 약속 많은 인싸 이미지. 뮤지컬 공연 락페스티벌 미술관 문화생활 즐기는 이미지와 운동하는 이미지. 인스타에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돈 아끼려고 약속 줄이니까 인스타에 올릴 거 없어서 불안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그녀가 인스타에 그런 글을 올려서 느끼는 건 자의식과인과 과시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우리 여성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근마켓에서 신혼집을 꾸몄다 말하고 월 25만원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저 신혼부부가 구질구질하다 느껴지십니까. 비싼 호텔에서 결혼하고 브라이덜 샤워와 다이아반지를 선물 받아야지만 행복한 걸까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만이 행복의 척도입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행복인데 행복의 척도를 타인에게 과시하는 걸로 기준을 잡는 우리 일부 여성들. 행복해 보이는 결혼생활을 깎아내리고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모욕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선 자신들은 저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모습까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인스타에 중독된 여자를 만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그녀의 인스타 허세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돈을 허공에 뿌리게 될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남자들아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그녀들이 매매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